두 분이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딱지를 갖고 계신 게 하나가 있으시고. 정국이야! 정국이야! 저기 바로 도사님의 틱틱밥이다! 잡아! 정국이야! 정국이야! 잡아! 도사님의 틱틱밥을 쓴다! 정국이야! 형! 정국이야! 딱지 몇 개 있으세요? 딱지 몇 개 있으시냐고요? 딱지는 하나 볼게요. 야, 나 지난주에 형 믿다가 내가 당했다. 미리 제거하자. 야, 우리는 패! 시작! 자! 크로스! 크로스! 이 맛은 바에 정신 차리고 있냐? 이름표를 떼어야만 아웃이 아니라. 도사의 능력은 각자 달라! 각자 달라! 도사의 능력은 각자 달라! 보이시냐? 어차피 나도 아웃 돼도 돼! 한 사람만 터치하고 아웃 되면 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게, 그게 한 사람이라면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아닙니다! 나 당신의 위성재예요! 우리 정해! 야, 추천합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나 당신의 위성재예요! 야, 추천합니다! 도와야! 예! 도와야! 미래를 모르자! 미래를 모르자! 미래를 모르자! 이WER가! 미래를 모르자utor Wenha 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에... 미래를 모르자 전동기 미래를 모르자 뭐... plat bitch... 는, 미래를 모르자 것icki л erkl covering grond Road ?" 인 toxicity 70% 윤필성 데넘한 감emos 그 한 사람이 누구라면 이ct그를 추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면 이ct그를 추천합니다. 아닙니다! 난 당신이 이 형자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면 이ct그를 추천합니다. 이 증거를 추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뭐냐면 이 증거를 추천합니다. 아닙니다. 난 당신은 이 형자에요. 이랬을 때 내가 부여있어. 지진이 형이 나를 뭐야 지진이 형이 나를 나를 수준했구만.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기세를 보냈다고 했죠? 내가 기세를 보냈다고 했다면 나는 지진이 형한테 아웃이 되고 말았을 거야. 그리고 삐끼되면서 저 뒤로 셋이 갔겠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게 어떻게 나온 줄 알았어요? 나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이게 뭐야? 미래를 보냈지야. 이게 뭐야? 미래를 보냈지야. 야 잡아 빨리. 뭐해? 뭐. 뭐야 뭐야. 나 왜, 나 왜, 나 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예요? 나 왜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나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사먹었는데 왜? 어디 가는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안 돼! 이러지 마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뭐야? 이게 뭐예요? 어? 왜?